9, 9년생 조수민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을 연기했습니다. 곰정고시 출신해. 우와, 보성마을 살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민설아였어. 심수련 딸이니까. 거기서 누구 딸이에요? 저 수련 엄마 딸입니다. 아, 이지아 딸? 네. 그럼 망자야, 뭐야? 네, 저 죽었어요. 아, 그렇죠? 망자. 언제 살지 몰라. 망자. 그런데 또 부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오늘 입으신 옷이 청아예고 교복인 거예요? 네, 청아예고 교복이에요. 예쁘다. 방지하기 위해서 뭘 조치하는 게 있어요? 저, 저 이번에 이제 로나 죽을 때 제가 촬영을 한 번 나갔거든요, 시즌2에. 그런데 이제 딱 그 씬만 주시고. 다른 대단신. 이쪽 대번을. 그래서 저는 로나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티비 보는데 살아서. 깜짝 놀랐어. 안 알려주는구나. 다행이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수학과의 면접 보러 왔는데요. I guess all for season and my school are beautiful.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at matter with me. 하는 거야? 일단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 오, 많은 것 같아. 오, 많은 것 같아. 아, 걱정하는 것 같아. I want more. I wanna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na see, wanna see. I'm dancing, walking around on toes.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Flipping your fins,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and dancing. Story around and toe. What's that word again? Street. A pretty walk. A pretty run. A pretty stay all in the sun. Wo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아, 더 잘 못 썼어요. 더 이상 멋지게 해. 다름이 너무 좋다. 나는 이런 모습에서 나레이션에 나오는 모습인 줄 알았어. 노래는 참 좋네. 잘 못했어요. 제가, 제가 알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분 춤추는 거 좋아서요. 어디서 그랬지? 봤는데 어디서 뭔가 취미가 춤추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 아니요. 그런데 왜 이 친구가 공급하게도 나 알아요. 계속 왜. 오해할 수 있어. 그게 아까 오해할 수 있지 않니? 아니요. 거기서만 자기에 대한 약간 TMI 토크를 하는 거 그걸 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그러면 김순옥 작가님은 혹시 어떤 분이세요? 세 분한테. 되게 화끈하시고 이렇게 통통 튀시는 매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수근하시기도 하고 특히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신 분. 그게 또 유모까지. 잠깐만 누구야. 자꾸 알아봤습니다. 가지의 너무너무 친구. 너무 즐거우시고. 진짜 너무 놀랬습니다. 우와. 수련 선배님이 이제 디아 선배님이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밤 속에 누워있을 때도 되게 예뻐해 주시고. 어유 섬뜩하네 rien później 먹을 거지기가 그랬었는데 관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묘했겠네 되게 특별히 제작된 관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면 나중에 촬영 끝나서 달라고 그래 질럴까요 나 그래 널흠ingt 또 받아 달라고 그래서 이ryный 형 solche 대leistZ가 안어 저 촬영하면서 힘든 거 딱 하나 있었는데 저는 설탕이라는 친구랑 이제 강아지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눈물을 이렇게 핥아주는 씬이 있었거든요. 아 강아지가? 제가 울고 있으면 눈물이 와서 이렇게 핥아줘야 해요. 그게 마음대로 다 났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아무리 울어도 안 핥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걔가 어떻게 해? 거기다가 뭐. 그냥 설탕만 찍어. 설탕만 찍어. 네 그래서 요거트를 여기 묻혔어요. 요거트를 묻히고 찍었는데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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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울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 30번을 해도 안 열다가 30번째 됐을 때 딱 해 터졌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그렇다면? 어어어어어어. 아 저 tämä 잘못하면 더 게임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